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사우선 로템예창입니다 지금 이제 공고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 지금 공항에는 점막내에 바깥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비행기 기종이 고인 737 8배짜리입니다 맞네요 그리고 저 멀리...저나 보이네요 멀리에서 모이는 비행기와 이륙을 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되게 추워요 저 옆에는 아시아나 항공독이고 여기는 루프턴 한자 항공이라고 있어요 독일의 항공사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세히는 잘 안보여요 지금... 머리로 그중... 빈 787 8 드림라이너 이거는... Summon B747 그 기존 화물전용기 지금 여기 일본의 날씨는 한국 날씨보다 더 추워요 여기는 태양열 이제 몇시간 되면 이제 본국 우리나라 한국으로 다시 이제 가야 시간이 다 됩니다 저거 A330 기종 저 앞에는 A340 400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시간상 관계로 머리까지는 안가겠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와서 한번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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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뭐요? 한번.. 한번 가봐야 돼 어.. 가 아 진짜 굳이 신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오래 씻다보니까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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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기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. 이상 빠이빠이 한국에서 봐요. 이상 빠이빠이